네, 이승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먼저 현대차 실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발표된 실적이 다소 이전 예상했던 것보다 못 미친다고 하지만 글쎄,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2조는 좀 버겁고요. 한 1조 9천억 내외 정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주가가 그걸 반영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최근에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빠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4분기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은 3분기보다 더 악화됐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3분기보다는 호전됐을 것이냐를 일단 놓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은 증가하고 매출이 늘어났죠. 그런데 다 좋은데 문제는 환율 요인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원달러 환율만 놓고 본다면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현대차가 미주 지역에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루브라가 같이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현대차의 실제적인 매출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이익 개선도 크게 더디게 나타나는 등 이 부분뿐 아니라 최근 아시다시피 글로벌 환율 시장 쪽 보게 되면 달러를 빼놓고는 거의 다 약세를 보였으니까요.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브라질 해외라도 그렇고 또 유로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실적의 개선에 있어서는 약간 먹구름이 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실적을 우리는 너무 영업이익에만 포커스를 두고서 보는데요. 매출 증가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기업이라는 게 물론 사업의 효율성이나 마진폭에 대한 부분 등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결국은 성장을 해야지 돈도 더 벌 수 있다는 점을 해석을 한다면 해외 기업의 사례에서 본다면 이 순이익 부분하고 보통 매출의 증가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는 너무 포커스를 영업이익 쪽에만 두고 있죠. 하지만 제가 보는 오늘 현대차의 실적은 일단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고무적인 것 같고요. 다소 외부적 환경 요인 때문에 마진 개선의 추이가 예상보다 기대보다 못 미치지만 이전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쪽은 약 13 내지 14% 정도는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추이를 고려해서 본다면 현대차도 최악의 실적은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도 실적 발표로 나오고 난다면 약간 하락폭을 늘리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1%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걸 크게 밀리고 있다. 또 어닝 쇼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현대차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게 예상보다 실망스럽다는 문구를 자극적인 용어를 쓰면서 기사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예상되던 실적이 주가에 반영돼 있으면 주가락이 용인될 수는 있겠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보고 혹시나 이미 주가는 더 아래쪽에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냉정한 판단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미 이전에 작년도 3분기 실적이 약화된다면 현대차 주가가 최대 15만 원까지 주가가 이미 밀렸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약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의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평가를 해본다면 결코 이번 실적으로 인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대외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런 실적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 수 쪽에서의 회복이 더딘 게 저는 문제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수출 쪽이 워낙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트레일 PBR로 이전 실적 가지고서 현재 현대차의 PR이 대략 6배고 PBR도 1배 내외권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건 성장주가 부여받을 프리미엄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주가 수준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부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더 유력할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IR 내일 실적 발표할 기업들 좀 알아봤는데 내일 또 같은 형제 그룹들이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아차가 일단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현지 생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요즘에 좀 덜 받아가고 있는 단계라면 기아차는 아직도 해외 판매 법인 쪽으로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환율의 위험에, 환 리스크의 노출이 더 위험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기아차가 현재 예상치로 나와 있는 실적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3분기보다 4분기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약 한 천억 원 정도 내외 개선될 것으로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는데 글쎄 이게 온전하게 회복될지 여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아차도 총량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출 자체는 늘어나는 건 똑같습니다. 아마 수익성적인 측면이 약간 환율 문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국가의 환율이 워낙 급변동성을 보였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외에 상황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인 기아차의 판매량이 오히려 현대차의 매출 증가율 보다 더 높은 상황이니까요.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의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는 거고 대외적인 환경이 일시적인 변동에 의해가지고 현재 마진이 약간 감소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그룹에서 현대위아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돼가지고도 시장에서 현대위아 자체의 실적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또 판매 단가의 인하에 따른 부품 납품업체들의 부품 가격에 대한 인하 압박으로 인해가지고 향후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총량적으로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현대위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위아가 해외에 역시 마찬가지로 부품 공장을 설립함에 있어가지고 비용에서의 노이즈가 생긴 거죠. 그 돈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현대위아가 가지고 있는 현재 현금 비중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자금 조달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부적인 유보율의 축소에 따른 우려감이 작용됐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지 실적 자체의 노이즈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대차 그룹의 오늘 현대차 자체의 실적만 놓고 본다면 이전 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서의 저점을 통과해가지고 분명히 개선되는 추이에 놓여있다는 점을 우리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좀 낙폭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지만 많이 줄였습니다, 또. 이게 시장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자꾸 이렇게 좀 돌발성 악재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가 약한데요. 오전차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죠. 아무래도 20위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움직임도 좋았고 전반적인 수급당황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타이틀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비둘기와 매의 격돌, 증시는 완만한 만등 이렇게 타이틀을 좀 잡아봤는데요. 아까 제가 이 원고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증시가 강부하권 정도는 유지가 됐을 때였는데 이 뭔 얘기냐면요. 유럽 쪽은 지금 현재 돈을 풀겠다고 하는 반면에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상당히 좀 매파적 발언을 좀 했죠. 그래서 향후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의 견해를 갖다가 내놓으면서 작년도에 금리 인하한 것에 대한 효과를 올해 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에서 좀 다소 전체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어제 증권주가 일부 종목은 반등을 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증권주가 전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 증권주 같은 경우가 시중 실세 금리를 좀 추정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 외에도 금리에 민감한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충돌이 좀 생기는 거죠. 대외 쪽에서는 돈을 푸는데 한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부정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증시가 좀 약간 부담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12기세감 때문에 역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증시 쪽에 흐르면 아직은 좀 약하지만 글쎄 이제 규모의 문제 앞에서도 다른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금일 만약에 1조 유로 이상이면 내일 즉각적으로 국내 증시에 저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제가 원고를 보낼 때만 해도 호스닥에 조종 시그널이 나타나가지고 미세한 조종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이 아까 장중한 때는 2% 현재는 1% 정도의 조종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조종이 제가 볼 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 구간에서의 조종 정도만 우선 염두에 두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현재 보여집니다. 여전히 강하다는 쪽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글쎄요. 일단 뭐 올라왔으니까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할 수 있겠고요. 내일부터 시작해가니까 오늘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22통화정책회의가 끝나면 모든 게 다 종결되고 시장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다시피 이전의 악재로서의 힘은 약화되어 있지만 그리스 문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유럽중앙은행 회의 쪽보다도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MC 회의가 가장 큰 하이라이트성 요인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에 포트 조절 오늘 기관들 보게 되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권들은 매수라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수익 실현을 하는데요. 그 수익 실현하는 상황이 그렇게 좀 천천히 그렇게 급하게 서둘 일도 없을 텐데 빠르게 매도를 하다 보니까 세련되지 않았군요. 그렇죠. 급한 거죠.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매도하고 퇴근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시에 매도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아직은 이렇게 코스닥 쪽도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총량 대비해가지고 나오는 수익 실현 물량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우려할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목별로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업종별로 본다면 이제 오늘 산업재 종목권들이 강하죠. 이제 과연 유럽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 어느 쪽으로 우리 증시에 자금이 유입될 때 선반영해가지고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산업재 종목권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중국인민은행이 역래포로다가 시중에 500억 위안을 풀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자금을 공급한 거죠. 이게 이제 중국이 춘전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중에 자금이 이제 경색되는 걸 막기 위해가지고 거의 모처럼 시장 공개 조작을 통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돈을 풀고 유럽에서도 돈을 풀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푸니까 역시 예전에 미국의 QE1 때와 또 유럽 쪽에서도 LTRO를 처음 실시할 때처럼 먼저 반응을 하는 건 산업재 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론 아침에 유가가 약간 반등했지만 유가가 한 2% 정도로 올라온 거는 큰 반등까지라고 요즘에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주, 또 화학주, 또 일부 철강주 종목군, 또 건설주까지 또 여기다 조선주, 과거에도 유럽 쪽에서 양자원화정책이나 경기 부양책 나오게 되면 조선주나 해운주가 움직임이 좋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역시 이들 종목군 쪽으로 먼저 좀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쪽하고 또 중국 쪽에서도 돈이 풀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이 또 춘전을 대비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제 화장품주라든지 또 오늘 오전 쪽에서는 리온쿠체 같은 밥솥 관련주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 쪽의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반등하는 어떤 원동력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가장 양호한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모처럼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강한데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때문에 이 가스관과 또 철도 관련주 테마가 강세를 보인 게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특징이겠습니다. 네. 이제 해외 쪽 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다른 쪽 눈 돌려서 보실 이유가 별로 없죠. 오늘 9시 45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9시 45분에는 금리 결정, 금리안 이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증시 최전선에서 다루겠군요. 네. 오늘 특집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어저께도 ECB 통화정책회의와 관련돼서 얘기를 다뤘었는데 가장 먼저 저희가 아마 또 제가 이따 밤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시 우리 시간을 보면 11시경 정도 11시쯤에는 10시 45분부터 마리오드라기 총재가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고요. 아마 대략 11시 정도쯤이면 우리한테 유로존에서 얼만큼의 돈을 풀지에 대한 규모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 분위기가 바로 미국이나 유럽 증시 쪽에 즉각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규모는 지금 현재 시장의 서프라이즈 수준은 역시 1조 유로 정도 이상. 그런데 어저께 일단 1차적으로 매달 500억 유로 정도를 2016년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금 논의 사항인 거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 22위원회 쪽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안으로 내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오늘 최종 절정되는 게 오늘 밤 10시 45분에서 11시 사이 정도쯤이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또 이따 저녁에 밤에 자세한 내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오늘 경제 지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용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주보다 약간의 개선. 그다음에 주택 가격 지수는 지난달보다 약간 약화되는 정도에서 그런데 뭐 큰 영향을 줄 변수나 요인은 아니니까요. 역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유로존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유럽 증시 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1조 유로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증시가 오늘 폭발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대책적 정보군, 기업군, 시장들. 오늘 아침에 보면 브라질 증시가 한 2% 넘게 급등하고 멕시코 증시도 역시 1% 이상의 급등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오히려 남미 국가들, 오늘 밤 쪽에서는 이쪽이 리액션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보다는 오히려 주변 증시 쪽에 오늘 분위기가 당일 같은 경우는 더 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쪽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꿋꿋합니다. 오전장 대비해서 주식 매수 규모가 좀 줄긴 했지만요.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그 양이 갈수록 양이 좀 줄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이번 주에만 1만 8천 개 가까이 이르고 있으니까요. 돈으로 따진다면 이게 한 2조 원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아까 증시가 잠깐 출렁릴 때 현대차 실적 발표할 때 약간 선물 매수 규모가 좀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수가 유지되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 주식 매수도 아까 장중한 때는 100억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만 현재 시간에는 다시 170억 원 정도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파생 쪽 속을 본다면 콜옵션 쪽에서 매수 우위, 더 푸드옵션 쪽은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은 요 며칠 동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굉장히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전 말씀드린 대로 투기적 거래라고 하는데 원웨이, 그러니까 한 방향을 거의 노리는 전략을 갖다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만 놓고 본다면 아랫 방향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쪽으로만 고려하는 매매 전략이 구성돼 있습니다. 합성 비율로 놓고 본다면 오늘 어제에 비해서는 수급의 전체적인 비율이 좀 약화는 데 있습니다만 기존의 수급의 강화, 이게 지금 누적 동향으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아마 이 그래프가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누적이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누적을 봐야지 추세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누적으로 좀 자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번에는 변곡점적인 측면에서 추세 있기는 다소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변곡을 읽으려고 저는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져오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는 두 개를 다 가져올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많이 시키시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 호전된 상태가 유지 혹은 확대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 쪽이 오늘 주식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일부 종목권들에 대한 최근의 매도로 인해가지고 특히 공모주 쪽, 제1모직이나 삼성 SDS 같은 이런 종목 쪽으로 요즘에 집중해서 매도를 해가지고 일단 차익 실현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 수급에서도 우리가 하나 잘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오늘 금융투자사 쪽,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가서 이번 주에 금융투자사 쪽에서는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기존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상품 개정을 통해서 공매도나 또 내지는 쇼커버링 이쪽 물량의 유출입이 빈번하게 또 규모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 쪽이다 보니까 오늘 금융투자사 쪽이 한 68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쇼커버링성 물량 이런 물량들이 최근에 정유주 쪽, 화학건설주, 기기업종 등 이런 산업재 종목군 쪽으로 쇼커버성 물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제법 많은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외국인들은 파생이나 주식 쪽에서도 위쪽을 보고 있고 일부 기관 쪽에서는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의 반대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전반적인 수급에는 녹아나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올해부터 중간배당하겠다. 컨퍼런스 콜이 지금 하고 있나요? 사실 중간배당 실시하겠다는 것은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과연 얼마만큼이나 할 것인지 아마 그 규모는 저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주주가치 재고나 정부가 기업단에서 돈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올해 11조 2천억 원 투자 11조는 저번에 얘기한 전체 총량으로 따지게 되면 저것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R&D를 하고 또 신규 투자한다는 건 좋은 얘기죠. 그만큼 앞으로의 자기들의 사업 비전이 그만큼 밝다는 얘기인 거고요. 참 답답한 게 얘기가 산으로 가는데 국내에 공장 증설도 되고 고용도 창출하고 소득도 올라가고 가처분 소득 올라가면 쓰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선순환인데요. 이게 오프쇼와 리쇼 관계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업들이 한국에 사업하는 활동을 하기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임금 문제. 오히려 미국 비에 대비해서 한국의 임금이 비싸고 임금 시간당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꾸 해외로 나가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프쇼 이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리쇼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죠. 요즘에 법인세를 못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리쇼 문제 때문에 저는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해외적 투자보다 저 역시도 국내 투자 활성화 그런데 분명히 수혜를 볼 기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얘기가 산으로 갔네요. 이제 마감 쪽에서 지금 현재 시장 동향을 본다면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1920포인트 약간 밀려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바닷건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1920포인트 돌파, 직전 고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돌파해서 저도 안도를 했었는데요. 우호장에 밀리기는 하고 있지만 1920포인트를 잘 이탈되지는 않고 있죠.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의 기술적인 움직임 추이를 놓고 본다면 코스닥은 이 상한선 위쪽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단기적으로다가는 오히려 코스닥 쪽은 약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 정도는 열어둘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번부터 제가 얘기한 대로 코스닥의 지지선, 1차적인 지지선 구간은 575포인트 정도가 이탈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했는데 당일 575포인트 쪽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 중에서 일부 약간 약한 조정, 오히려 너무 많은 조정을 보내는 종목보다는 약한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은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대략 매수를 해봐도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도 주변 여건 자체가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을 가져 나와봤는데요. 일단 크게 요즘에 기관하고 외국인자 수급이 교차되다 보니까 많은 종목 숫자가 검색되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 검색된 종목들을 가져 나와봤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3거래를 연속 매수되는 종목들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광동제약, 요즘 자주 들어오고 있고요. 하늘시멘트, LG생명과학이 꾸준히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요. 모처럼 SGE텔레콤이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호전되는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종목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세코닉스, 안랩, 유니테스트, 이지웰페어. 제가 이전의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의 인터넷 은행과 관련돼가지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사업의 영역 중에 하나가 보안 관련주, 이쪽을 좀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관심주로 가져 나온 종목은 현대일리베이를 다시 한번 가져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 나왔다가 주가가 한번 강세를 보이다가 다소의 조정, 어제 현대일리베이터 관련 납품업체들 쪽 관련된 노이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밀렸지만 현대일리베이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오늘 다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일단 작년도에 턴유라운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또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이제 거의 끝나고 있다는 점 또 최근 기관 쪽에 수급이 좋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